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김주희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당신과 정끊는 약. 정은 정들만대. 가슴이 아파. 자 그래서 우리 김주희 양을 여러분 앞에 모셔서 정끊는 약 한 개씩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자 김주희 박수 주세요. 갑니다. 고맙주세요. 이어. 아주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나 사랑에 빠져 매정에 울지 않고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면서 정끊는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걸. 정끊는 약이 있다면. 정끊는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심차게 장단 맞춰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당신의 사랑이면 돼. 정끊는 약이 있다면. 정끊는 약이 있다면. 정끊는 약이 있다면. 정끊는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걸. 정끊는 약이 있다면. 정끊는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집 Take the Gedanken my dreams. 정끊은 약이 있다면. 당신의 사랑의 사랑은 약을 내게. 감사합니다.